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하면 상하이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3.1운동 직후에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몇 개나 생기느냐 하면 무려 7개가 생겨요. 그 7개의 임시정부 중에서 조직과 헌법과 돈을 갖고 있었던, 실체를 갖고 있었던 임시정부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령의 블라디보스톡,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상하이에 만들었던 임시정부와 국내에 만들었던 한성정부라는 이 3개는 실제 조직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헌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3개는 하나는 블라디보스톡에, 하나는 상하이에, 하나는 서울에 너무도 분산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자. 그래서 통합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돼서 임시정부가 통합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임시정부 수립 직후에 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던 원세훈과 미주 쪽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던 안창호에 의해서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됐고 상하이로 간다.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런 큰 합의 끝에 이제 임시정부가 통합이 돼서 우리 독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구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것이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게 대한국민의회이고 국내에 있던 게 한성정부고 상하이에 있었던 것이 상하이의 임시정부 세력들입니다. 시기는 약간 다르죠. 제일 먼저 대한국민의회가 1919년 2월, 한성정부가 1919년 4월, 상하이도 4월. 그랬다가 세계가 서로 협의를 해서 통합을 하자. 그래서 상하이로 통합이 되게 되는 거죠. 당초에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던 임시정부가 통합 논의를 거쳐서 결국은 상하이로 통합이 되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